정두환 선수와 권민수 선수의 플라이급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좋은 선수입니다. 권민수 라이트 크게 터집니다. 밸런스 좋죠. 아, 정도한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아요. 그대로 막 붙습니다. 정도한 작전 잘 잡았습니다. 정도한 선수 오히려 타격전으로 나서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작전 잘 잡은 거예요. 오프닝에 했던 이런 1경기를 잘 장식하는데 이런, 이제 정도한 선수가 오늘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히려 경기 내용을 더 이렇게 격상시켜주고 있어요. 안 밀리죠. 안 빠지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밀리지 않는 데다가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불 작전을 놓고 있는 정도한 선수입니다. 히트 수가 없으면 그게 아니죠. 굉장히 지금 빨간색 트럭의 권민수 선수가 히트를 많이 합니다. 많이 시키는데도 워낙에 정도한 선수가 앞 빼니까 이게 진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밀고 들어간 다음에 펜치를 하는 것이 되나요? 지금 좀 밀고 들어가면서 펀치를 많이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펀치입니다. 여기서 펀치해야 돼요. 정두한, 정두한 다시 한 번 레프트까지. 아, 권민수 안 밀리네요. 여기서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정두한. 발을 붙이고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아, 권민수도 안 밀립니다. 정두한 전진, 전진밖에 없어요, 정두한에게. 그렇죠. 머리 앞으로 좀 들이 밀면서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상대가 좀 뒤로 뺍니다. 권민수가 괴로울 것 같은데요. 오늘 권민수 선수가 허정수로 만납니다. 자, 하지만 권민수도 맞불을 놓고 있죠, 엘보쉬도. 정두한 선수 정타 허용하면서 끝까지 앞을 밀어붙입니다. 계속해서 때리고는 있는데 정두한이 물러서질 않아요. 저는 이게 다운시킬 만한 펀치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두한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힘이 실리지는 않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양 선수. 아, 권민수가 벨레소, 권민수가 대우고 백스톱 밟습니다. 네. 펀치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10초입니다. 마지막 10초. 발을 붙이고 펀치를 쏟아붓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두 분의 승부를 펼친 양 선수에게 마지막 명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 선수 모두 대단하네요. 레드 권민수, 조치 박한식, 레드 권민수 반정 결과 3대0으로 레드 코너 권민수 선수의 승리입니다. 권민수 선수입니다. 권민수 선수